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당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장례식이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졌습니다. 연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의 조문은 제한됐습니다. 조승환 장관은 연결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